아빠요? 선생님! 어, 그래, 퍼플! 내가 너무 아파요! 학교 정문 쪽이야! 좋았어! 한 마리야! 바보였지? 다시 나자! 퍼플 체인! 뭐야? 우리가 상대해주마! 어? 생긴 게 왜 저래? 스크립팟! 펭투스 블롭이야! 무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어.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단단해! 내가 먼저 뒤를 공격해서 갑옷을 벗길게! 바블바블 바블바! 버블 스타트! 내 마법도! 온다! 조심해! 못 움직이게 할게! 쉐도우를! 다 같이 잡아! 이제 어떡해? 약점이 있을 거야. 오렌지가 맞춰볼게! 기압! 재밀지! 오렌지! 저게? 내 버블우산! 받아라! 버블판! 하나도 안 통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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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콘틀린! 파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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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! 옐로! 글로벌 사클! 으악! 다 같이 잡며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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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보고 있어! 응! 따라오라는 건가? 으악! 빈디구! 거기서! 어디로 가는 거지? 내 친구들의 개차를 내놔! 으악! 멈췄다!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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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옷을 벗다니! 무슨 꿈꿈이지?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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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를 영영 못 볼 것이다... 네 부모처럼 말이다! 흥! 핫ح! 하... 나한테 완성되는 버블잠을 가져오게 하려고... 일부러 나를 유인한 거였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